전국노래자랑 구미편입니다 전국노래자랑 구미편입니다 전국노래자랑 구미펜 전국노래자랑 구미편 전국노래자랑 구미편 이 문중노래자랑 말하는 시각 전국노래자랑 구미편 그녀의 신혜 매단에 많이 왔죠? 우리 언니 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쁜이 Jack 여기까지 왔는데 1번 보고 왔는데 수승이하고 서영이 아 시각자예 안녕하세요 침묵노 71번 김세인입니다 노래하세요 아이야 뛰지마라 해 거드나 가슴이 봄이 고개 뛰 주님을 잡고 울렁 바가지 새 채우시다 까먹었다 어떡하냐 괜찮아 고글목피에 그 시중 한결에 지워져 갈때 어머니 어머니 그런 사랑이 정말 좋았네 세월 그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불타던 두 가슴에 그쪽을 새기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밤이 좋았네 이대로 나를 바라봐 눈으로 나를 안아줘 만날 때마다 가슴이 먼저 갈라 가슴이 먼저 갈라 가슴이 먼저 갈라 가슴이 먼저 갈라 가슴이 고글목피에 더 하다가 가슴이 먼저 갈라 당신낸 다른 향을 가고 계신 주거 맛나 맛나 그 Sun Core야 알겠지 소가를 깨고 다음 영상이 выпatts 수고해지세요 아무나 사랑스러워 눈이 안 보이게 웃으며 심장이 아프잖아 넌 듣기 쉽지 해 또 뿌시뿌시 해 이별쎄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젤리 같은 너 만약 소중해 영원히 하나 줄게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화이팅! 저희가 정통노래자랑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제 롤모델이 신영이 언니랑 같이 특히 술 취한 연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니가 술 취한 연기한테 너무 빠르다 술 취한 연기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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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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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다가오니 정말 나게 오는 거니 아무것도 묻지마 우리 그냥 이대로 뜨겁게 뜨겁게 자랑하다가 아침이 올 때까지만 내 곁에 있어주면 돼 수고하셨어요 오 멋지다 오우 안녕하세요 꿈이얼은 다니는 김수현입니다